저의 성심 성의껏 최선을 봐야 쓰여진 내용대로 하루 보내야 합니다. 핑크색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 비쌍해.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핑크색 돼지. 저의 점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아저씨! 악마네, 악마야.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스테이의 마음속에 퐁당 빠질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계를 뒤흔들 파워풀 댄서 현진입니다. 현진이 형이 또 이렇게 많이 들이댔습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이엔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서 이이엔한테 계속 불러달라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맞아요. 그럼 들이댄 게 많네요. 그랬네요, 생각해보니. 저랑 창빈이랑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얘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막내 같은 아이가 우리 팀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든 하는 행동이든 하는 말이든 다 정말 막내 같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얀 이런 기운이 있어요. 저희끼리 보면 어쩌면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애교가 많아요. 약간 그 자체가 정말 귀여운 막내입니다. 그 있잖아요, 320번 돌려봐야 되는 애교. 아, 설마 나 일본 갔을 때 그... 자신은 낱낱을 볼래? 답답해. 언젠가 왜 덩어놓지? 덩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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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놓지 아... 정말 그때 이후로 이제 애교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자란 것 같아요. 어떻게? 형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저 숙소에 밀린 일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아, 얘 너무 힘든데. 갑자기 좀 미안해지는... 아, 불안하네. 악마네, 악마야. 아주 그냥. 하나, 둘, 셋! 오늘 촬영이라고 학과 촬영해 주셨네요? 아, 네. 당연하죠. 지금 막 쓴 다가오니까 이 형이 쓴 게 굉장히 걱정이다. 와, 너 진짜 아이디어 좋다, 너. 이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고 뭘 핑크야? 핑크색 입는 거 굉장히 싫어하단 말이에요. 핑크 세트로 할까요? 바지까지 핑크다. 신발도 핑크를 켜야지. 아, 이거 진짜 해야 하네요. 어머. 나는 오늘 내가 녹음한 알람을 듣고 숙소에서 깨어났다. 이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옷은 핑크색 공룡 잠옷이었다. 기분 너무 좋아져야 되는데. 알레르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떡해 뚜루루뚜루 오늘 창빈이 형과 놀기로 했다. 어? 창빈이 형도 약간 골탕 먹여도 돼? 어, 뭐라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이현이 괴롭히는 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뭐 좀 많이 뚫었다니까? 창빈이 형. 정말 많이 괴롭혀요. 창빈이 형은 이불이 없어서 롱패딩을 입고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멋진 눈빛으로 난 바라보았다. 야, 롱패딩? 롱패딩? 창빈이 형, 일어나. 뽀뽀해서 일어났게. 뽀뽀. 어머.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형도 오늘 특별 출연한가 봐. 오늘 날씨가 나와. 지금 카메라야? 어머. 어머, 야, 나 쇠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 잠깐, 잠깐, 잠깐. 다시 누우세요. 멋진 눈빛으로 바라봐야죠. 좀 더 강렬하게. 일어나. 어머, 깜짝 놀랬네. 귀엽게 생겼는데? 어머, 어머, 어머. 촬영 중이야. 아니, 이거 단순간에 팬테스트 해, 팬테스트 해. 테스트 하고 있어. 아,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이야. 아유,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네. 오늘 나는 창빈이 형과 똑같이 올 핑크 스타일을 하고 밖으로 향했다. 나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했다. 쿨한 나의 혜진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다. 창빈아, 잠깐만 나와볼래? 창빈아. 말이 좀 짧다? 어? 말이 좀 짧다고. 오늘 하루 나는 창빈이 형을 우리 비니라고 부르기로 했다. 음, 우리 비니.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해. 왜, 왜?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잖아. 아, 그러게. 비 올 것 같네, 금방이라도. 그치?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우산이 몇 개야. 아, 우산이 몇 개야. 아, 우산이 몇 개야. 숭민이 몇 개야. 정말 사랑받는 막내예요. 공공재형들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유독 더 귀여워요. 숭민이. 응, 이거 이스라엘 갑자기 나를 보며 형 말을 했다 그렇다 오늘은 내가 형이다 어떻게 나랑 좀 똑같은 생각하지? 아, 형님 아, 그래 고민하네요 이게 메인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승민이는 상의 동물 잠옷 슬랙스 나는 현진이 형 셔츠 하의 동물 잠옷 둘 다 핑크색 돼지 홍대를 가다니 이러고 홍대를 가다니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홍대 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스트레이 키즈라고 아세요?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다 마이 페이스를 애교 버전으로 봤고 타자배에게 불러줬고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 페이스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다녀도 괜찮아 필요 없어 마이 페이스 비교 따윈 하디망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 페이스 비교 따윈 하디망 하디망? 하디망 원래 안 보고 하네 약간 귀엽게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 페이스 비교 따윈 하디망 하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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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잠시만 여행을 해야 되는 카드 있잖아요 일행도 저희 일행도도 받을건데 이즈 어 그래 내가 너무나 낫다 어? 여행아 잠시만 방금 승민씨 뭐라고 하셨죠? 어? 명찰을 대고 다니셔야 하는데 다음 명찰이 어떻게 될지 비밀이에요 가보자 승민아 가보자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가능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해? 저기 갈리는 데서 어디? 여기요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저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한 번만 점점 이상한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황현 씨 어떡해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형님 오케이 형님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오케이, 나도 포기해볼게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트레이 키즈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profoundly loved 排zy 마무 ethic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꾹 Stückle lost 뿌듯합니다, 형님 뿌듯하네 감옥해요 약간 기분이 좋네 트레이키드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트레이키드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여자분 해볼까? 너랑 골라봐라, 너랑 골라봐라 스페이스, 방금 너만 한번 골라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트레이키드 화이팅! 트레이키드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형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 비 맞지 않게 조심하고 하늘이 너무 흐려서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다 우리 이제 버스 타야 돼 남산 서울타워 그럼 05번 타면 되겠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형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고맙네 현진이 형이 태어났어 오, 귀엽네 아, 이거 머리 쓰다듬 줄 알지 않아 아, 머리만 가지게 안 막아줘, 이렇게? 굉장히 창피한 걸? 오케이 형, 나 죽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현진아 우리 지금 여기 뉴욕이라고 생각해 뭐해? 뭐해? 어, 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어 대박, 대박 신기하게 생겼어? 네 비도 안 오는데 아, 비 얘들아, 비 맞아, 비 맞아 비 안 와요, 안 와요 비 오잖아, 얘들아 비 와, 비 와, 얘들아 날씨가 너무 흐리잖아, 얘들아 안 그래? 현진아 어 왜? 창피다 아, 이거 실화니까? 아, 이거 실화니까?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아 커피 한 잔이 땡겼다 예전에 창빈이와 함께 스테이에게 권했던 레시피대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브이 라이브에 인증했다 아메리카노에 휘핑크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메리카노에는 휘핑크림에다가 거기다 김치 딱 이렇게 먹으면 거기다 고구마 딱 고구마랑 김치 딱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스테이 반응 하나, 둘, 스테이 반응 안녕하세요 스테이 퀘즈입니다 스테이 퀘즈 현진, 창빈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메리카노 레시피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 기억하나 보자 휘핑크림 먹는 거예요 바로 시작합시다 아메리카노에 아메리카노에 휘핑크림 여기 가득 차있는 거예요 네, 휘핑크림 휘핑크림에 제가 그때 또 김치와 고구마 또 먹으면 그러니까 말조심하지 그랬어요 여기! 고구마! 볶음 김치! 역사적인 날이네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언이죠 일단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볼게요 근데 이게 휘핑크림 넣으니까 약간 라떼처럼 됐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지? 이거 진짜 일단 여기까지는 획기적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고구마 최초 공개할게요 오, 이 뜨끈뜨끈한 게 이게 형 나 시작할게 눈물까지 싹 너 지금 이거 형 거야 그러니까 내꺼 이건 내꺼야 나머지는 니가 다 넣었는 거지 여기 형, 여기 네 제고가 하나 왔어요 네 지금 형이라고... 지금 제발... 아, 그래요? 제가 형이라고 안 했네 아, 우산이 몇 개야, 이거 아, 나도 형이라고 했나봐 아, 둘 다 형이라고 했나봐 아, 둘 다 형이라고 했나봐 결국 형이 나한테 형이라... 여러분... 국물까지 싹 너 지금... 이거 형 거야 그러니까 내꺼 그러니까 내꺼 나머지는 니가 다 넣었는 거지 이 비 오는 날씨엔 우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은 시식해볼게요 여기다가 고구마를 찍어서 창빈아 여기 여기다... 김치 얹어서 먹어야지 나도 먹어봐야겠다 음 너무 맛있어?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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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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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요? 네, 맛있어 먹어만 해 그래 맛있어, 창빈아 맛있게 먹고 있어? 응 형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형이었습니다 어 그래 민아 창빈이었습니다 그래 민아 잘 가요 우리 팀의 홍보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어졌다 사실 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오늘은 내 능력을 이용해 땡땡땡 빙티지샵을 갈 것이다 홍대 길거리 항구판에서 땡땡땡땡 눈 깜빡할 사이에 빈티지샵으로 이동했다 아 이건 뭔가 예상이 돼요 이거 공간을 지배하는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엄청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공간을 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로 저희가 찾은 벽입니다 그래 그래 한 번 시작해볼까 아 느낌 좋습니다 벽 좋네 하나 둘 셋 공간을 지배하느냐 가입시다 가입시다 어떻게 깔깔지 안 보겠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기미스레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재룡잔디 보는 것 재룡잔디 보는 것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